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의 부정선거의 제도화 작업이 결국 판사들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도 대법관들이 조금만 양심이나 있었으면 막을 수가 있었는 건데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하니까 하급법원의 판사들도 그 사람들은 이제 성질을 해야 되니까 다 눈치를 보고 그냥 인간이라는 게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당대에 조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으면 후대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생각 안 한 것이 그게 인간인 거죠. 조선 사람들은 더 심하죠. 그게 징글징글할 정도입니다.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할 생각할 생각. 참. 1년에 수백억 정도 여러분들 정당 보종을 받는 정당이 주도해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해가 장기 집권할 생각하냐 이야기죠. 조선 사람이 징글징글한 겁니다.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 똥 마찬가지인 겁니다. 북조선도 뭐죠? 사회주의가 다 망해도 뭡니까? 저렇게 국민들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남조선도 비슷한 길을 가겠죠 앞으로. 그냥 저한테는 그냥 남조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들. 국민이 세금을 내면 선거처럼 여러분들 공적 이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으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당사자가 여러분들 불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궐선거는 정거 보존을 여러분들 받아들여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 거죠. 판사가 뭐하는 놈인데 판사가 지가 알아 가지고 뭡니까? 보궐정거 보존을 기각하고 이번에 기각한 이유가 뭔가 하니까 4.15 총선 판결 내리던 조재현과 천대협과 이동훈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범인 잡아오라 이야기죠. 정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거 보존해야 될 정거를 찾아오라 이야기입니다. 수사당국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뭘 요구하는 거 하니까 원고 측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4.15 총선 대법관들이 그랬 고 이번에는 하급법원에 판사가 그렇게 했네요.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정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실물 정거도 있지만 그런 득표수 정거라는 것은 그거는 뭐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빼박 정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거지 않습니까? 표를 도독질해놓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왼쪽이 2024년도 3년도 강섭 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국힘당이 이런 표를 어마어마하게 20개 동에서 다 훔쳐놓으니까 평균값이 마이너스 16.5% 더블당은 17.2%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 35%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와 국힘당 후보의 격차를 만들어준 선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꼼수를 쓰다가 부정선거는 아주 핵심이 먼 거 아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양 후보의 격차를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의 격차를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선관위가. 그래서 제가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 이다 그렇게 부르고 신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선거범죄집단의 수개이자 괴수이다 이렇게 제가 부르지 않습니까? 왜?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만큼을 조작한 겁니다. 절반 정도를 빼앗고 절반 정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15 총선에 이런 선거 조작이 없었던 광산구 값은 이렇게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작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를 하는 거죠. 이게 증거인 거죠. 대한민국이 참 큰일 났습니다. 사법부가 부정선거의 제도하에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일 후보가 선거에서는 그렇게 선전하지 못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표라도 도덕질이 발생하면 안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자유통일당의 공영일 후보가 이제 증거 보전 투표지를 보전해달라. 그리고 아마 전산장비 같은 것도 요구를 했겠죠. 그걸 이제 며칠 전에 강서구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않으면 총선이 무의미하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 거죠. 국힘당은 그 비급함의 대가를 엄청나게 줄 것이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들에게 더 넘기겠죠. 비급함이란 것이 비급함과 무책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라가 골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영일 후보가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강서구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2024년 총선이 의미가 없다. 정확한 상황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에 이 증거 보전 신청 기자회견을 10월 20일 날 제출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고영일 후보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다.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유성수 변호사가 안돼요. 선거 무효소송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의심이 되면 판사가 판결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11월 3일인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효소송 증거 보전 기각 그러니까 그냥 판사가 뭡니까 선거 부정 없었다 지가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수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가 봤던 바는 판사의 논리라는 것이 증거 보전을 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라. 그렇게 이제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범인을 잡아오라. 범인을 잡아오면 내가 증거 보전을 원고 측에 기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네요. 이 11월 1일 날 결정이 됐는데 배온실 판사국입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 대한민국이 참 큰일 났네요. 부정선거 제도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동안 무관심했던 분들도 피부로 느끼지 않겠느냐 발등에 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제목과 마찬가지로 국힘당은 영원한 폐자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될 것이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할 것이고 입학 취업 공사 수주 모두 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줄을 대야 돌아갈 수 있는 정실주의와 영고주의가 지배하겠죠. 1948년 또 재헌의 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제 신분을 벗어나 가지고 자유민의 신분을 누리게 됐는데 그거를 싸워 가지고 피를 흘려서 쟁취한 게 아니니까 대부분이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걸 잃었을 때 재산을 잃고 생명도 잃고 자유도 잃어버린다는 걸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얻으면 그냥 고마움을 모르니까 그런 아주 전형적인 경우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정거보전 당사자 일반인이 아니고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정거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제도화 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 태도를 보게 되면 그걸 막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막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2024년 총선은 대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